자 보시게 되면 좀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안 한 데도 있네요. 안 한 데가 있으니까 섹션 2에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항 시작했으니까 앞에서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사전투표율을 8.15% 선거인수 기준으로 부풀려가지고 67만 표를 투입한 거 아닙니까? 아직 67만 표를 투입했는데 67만 표 가운데 이제 오늘 설명이 안 된 부분이 또 몇 군데가 있네요. 보시게 되면 중구 성동구을 국민의힘 후보가 성리한 지역이네요. 그런데 패배한 걸 처리를 해버렸네요. 성부가 바뀐 경우고 송파흘의 배현준 후보는 3만 5천 표로 승리했는데 1만 9천 표로 승리한 것으로 발표를 했네요. 배현준 후보는 무려 당일 투표에서 63%를 얻었습니다. 강동거래도 조작이 됐네요. 강동거래도 국민의힘이 이재용 후보가 5만 9천 표를 받았네요. 4,520표 차이로 승리했는데 1만 6천 표를 집어넣어가지고 1만 1,825표 차이로 더블당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렸네요. 그다음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경훈 후보는 2만 4천 표 차이로 이겼는데 더블당 후보에게 1만 4,755표를 더해가지고 9,325표 차이로 이긴 것으로 발표를 했네요. 관악구헌은 더블당 후보가 처음부터 8,220표를 이겼고 이겨서도 모두 다 표를 더해 준 겁니다. 1만 6천 표를 구로굴은 태영호 후보가 7,412표 차이로 패배했네요. 그런데 1만 1,635표를 윤건영 더블당 후보가 함께 더해 줘가지고 1만 9천 표 차이로 이긴 것으로 발표했네요. 그다음에 이제 마포구을 정청래 후보가 상당히 함운경 후보가 선전했네요. 압도적으로 패배한 것이 아니고 함운경 후보가 1,961표로 차이로만 패배를 했네요. 1만 4,906표를 정청래 후보와 함께 더해 줘가지고 1만 6,867표 차이로 패배한 걸로. 강석울에 박민식 후보가 이겼네요. 2,545표 차이로. 그런데 1만 3,792표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진성준 후보에게 더해 줘가지고 진성준 후보가 1만 1,247표 차이로 이긴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노원구, 은평구을, 서대문구을. 뭐 여기서 보시면 전부가 다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조사전투표지를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줘가지고 패배 규모를 훨씬 더 확장을 시킨 거네요. 여기 이제 성복궐. 강복궐만 보시게 되면 박진웅 후보가 345표 차이로 승리를 했네요.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가 9,979표에 위조사전투표지수를 만들어서 한민수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줘가지고 한민수 후보가 9,634표 차이로 이기도록 그렇게 만들어줬네요. 여기 도봉구 어른. 이거는 잘못 이렇게 제야 전문가님이 잘못하셨네요. 김선동 후보가 이긴 선거입니다. 6,251표 차로 이겼는데 1만 1,666표를 더블당 오기영 후보와 함께 더해가지고 5,411표 차로 오기영 후보가 이긴 것을 승부가 조작된 경우에.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한 번 더 나왔네요. 이 고민정 광진구 어르신은 오신환 후보가 9,188표 차로 이긴 선거입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가 1만 3,203표를 세 장당 한 장의 위조투표지를 더해 주는 방식으로 고민정 후보에게 더해가지고 고민정 후보가 4,015표 차이로 이긴 거네요. 동대문을도 김경진 국민의힘 후보가 이긴 선거고 이긴 선거를 9,878표 차이로 패배한 것으로 그렇게 만들었네요.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자료가 제야 전문가께서 여러분들 다 정리정돈해가지고 보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서 오늘 보셨다시피 원래 실제 사전투표자수로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발표 사전투표자수를 실제 사전투표자로 바꾸니까 더해진 위조투표자를 다 제거하니까 29대 이렇게 전부 다 성부가 바뀐 지역이 이렇게 줄 꺼놓은 지역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된 자료를 6등부터 10등 11등부터 15등 18개 그리고 벗어민주당 후반에 대해서는 전해진 위조투표자수로 다 vocal을 5,8%에 따라서